1, 2, 3, 4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가만히 보면 내가 특별히 잔인 것 하나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찝찝하기만 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그릴까 그 만족도 아닌데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조금은 특별하단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우리 하나 둘이 셋이 없다 특별할지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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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착각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섭섭해하고 있을까 가만히 보면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조금은 특별하단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우리 하나 둘이 셋이 모두 다 특별할지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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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은데요 아 괜찮은데요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무겁감각입니다 참으신 말이세요 뭐를 몰라요? 특별한 사람이랑 무기에요 특별한 사람이랑 무기에요 예술 때가 좀 특별한 사람을 착각하고 살던가 원래 모르니까 대립공원에서 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모두 모두 다 특별한 사람에게 그걸 잠깐 잡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성함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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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, 이성, 성원, 성원씨 성함인가요? 결만히 기억할게요 혹시 모르는 게? 모르는 게? 모르는 게? 모르는 게?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몰라 몰라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조금은 특별하단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몰라 몰라 하지만 그래 정말로 그래 우리 하나 둘이 셋이 모두 다 특별할지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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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어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